엄마라도 나를 이해해줘야지 엄마라도 나를 보듬어줘야지 라는 서운함도 있지만 그냥 엄마 주변으로 통신을 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자꾸 누군가 전하고 말을. 너 뭐 진짜 당장 어제만 해도 무슨 엄마가 SNS를 봤는데 한혜진 씨가 저한테 너보다 장도연이 낫지 라고 농담을 한 게 있었는데 딱 그 장년만 캡쳐를 해서 이거 봐 한혜진도 박나래보다 장도연이 낫대잖아. 박나래는 인성이 얼마나 쓰레기 그런 얘기를 보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랬어요 제가. 엄마 한혜진 언니는 도연이 번호도 몰라. 그리고 혜진 언니랑 나랑 얼마나 지났는데 나 오늘 지금 혜진 언니 25주년 화보 찍어주고 왔어. 언니가 부탁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 근데 제가 근데 어떻게 엄마를 뭐 매일 감시할 수도 없고 근데 자꾸 엄마는 안 보려고 하는데도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치. 그러니까 저 힘든 건 감당이 되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계속 쌓이는 거야. 데미지가. 맞아. 어머니 우리 나래가 그 목포의 자랑 아닙니까? 맞네. 우리 그 나래 자랑 한번 하고 가시죠 어머니. 우리 딸 어떤 딸입니까? 그냥 혜원효죠. 그리고요. 혜원효고요. 그 어렸을 때요. 부모님 말을 어긴 적이 없어요. 잘 들어요. 잘 들었는데 한 가지. 그 주선생님. 아 이거 적시는 거. 자랑만 하시라고요. 자랑만. 제가 분명히 자랑만 해달라고. 자랑. 아니요. 그러면 어떤 거를 이렇게. 박사님한테 그 의논을 하고 싶었어요. 사랑만 해줘 엄마 제발. 딸 자랑 효녀인데 어떤 효녀예요? 한 번 딱 나한테 좀 많이 꾸드려 들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저녁에 열 시 넘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깐 내가 오늘 자랑 한 번만. 왜 자랑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아니 자랑은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뭔 말을 자기가 스스로 엄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아하. 이거 먹고 해서 난리죠 어머님. 어머님도 난리시죠? 어머님. 글쎄 알아볼 거 같은데. 그런 거? 알아보죠. 네. 이제 알아보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주부인데. 알아보면 좋으면서도 불편해요. 좋으면서도 불편해요. 근데 왜냐면 방송에 안 나오셔도 날의 어머님이세요. 너무 닮았어요. 방송에 목줄이 안 되셨어도 날의 어머님. 너무 닮았어요 진짜. 아니 이제 물어봐요. 날의 어머님 혹시 아니세요? 하고 물어보면 어쩔 때는 내가 대답하기 싫으면 이모예요. 그래. 이모예요. 그래. 아니 왜 이모라고 그래요? 왜요. 아니. 막 날의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면 불편하니까 이모예요. 그럴 때 있어요. 어머님 그 날의 아기 남자친구를 한번 보여준 적도 있습니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아 저희는 다 그냥 상상 속의 인물로. 얘기 좀 해줘 엄마가 증언을 해줘 남자친구 있었지? 있었어요 그런데 날의가 시집을 간다고 하고 남자친구를 하면은 나는 일단 다 반대를 했어요. 맘에가 안 든다고. 다 그 딸 가진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뺏긴다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만족스럽게 안 느껴져요. 근데 아들은 이 여자친구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제 집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막 좋아요. 그런데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선택을 해가지고 잘하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날의 영혼을 결혼할 수 있었네요. 아니 결혼 상대자는 아니었어요. 아니 엄마가 어떻게 가고 엄마를 느낌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엄마 속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리 결혼하라고 얘기했다가 또. 엄마가 이런 생각하니까 아예 몰랐어요. 딸을 뺏긴다라고. 그렇게 결혼을 30대 초반때부터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럴 거 같아. 근데 뺏길나? 뺏길 거 같아. 저희 형도 오빠도 딸 둘. 저도 딸 둘. 이게 딸 가진 엄마 아빠거든요. 지금 너무 어머니 말씀에 공감이 돼. 엄마 그러면 데릴 사위를 드릴까? 네가 선택해야지. 자 그럼 과연 우리 수제자 박나래 양과 우리 어머님 고명숙 고객님의 고민이 과연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고민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뭐라고 했을까? 어휴 이게 더 떨리네. 목포 나는 그래 저 목포 진짜. 어머나 어머나. 아이고 낙조렁이랑 낙지탕탕이. 아이고 이거 드셔보셔야 될 텐데 진짜 맛있는데. 목포까지 갔었더라고요. 어휴 이거 살갑게 지금도 막 이렇게 애틋어지지가 않아요. 딸하고 좀 남들처럼 막 엄마 보면은 엄마 붙들고 막 문대고 비비고 막 그런 것이 남들이 하는 것이 부러워요. 그런 게 없어요. 둘이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둘이 가면 겁나 요새가 올 것 같아 말할 얘기도 없고 요새가 올 것 같아 말할 얘기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서점? 어머님이. 취미로. 아이고 또 저기 갔네 또 저기 갔어. 또 저기 갔어. 아휴. 아니 이런 걸 왜 보여. 아휴. 아휴. 즐기는 삶만이 성공한다. 오. 아휴. 그래만 할 말 어디로 두고 왔는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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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런 책보다 철학적인 거 조금 말 같은 걸 이쁘게 하고 그런 내용 책을 많이 사서 보내요. 갈등 상황을 책으로 보내주세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한참 힘들 때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이런 게 개고와. 요 근래에 온 책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꼭 세 권씩 두 권씩은 옵니다. 아니 읽어요? 받으려면 어쩌나 모르겠네. 촬영이 있어서 전화 안 봤네. 여보세요? 어이구 전화 다 촬영 다 끝났어요? 어 끝났어. 어 그래 집이요? 아니 여기 책 사러 왔어. 왜 또 책을 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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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끝났네. 오늘 좀 일찍 끝났네. 어? 알았어. 빨리 기다려. 응? 뭐가 알았어? 뭘 알았다는 거야? 이 정도면 다 알았지 뭐. 다 알았지. 다 알지 이 정도면. 말을 시간을 안 줘요. 뭔 말을 하려고 하면은 엄마 나 바빠. 그렇구나. 저는 서운하죠. 다른 애들은 그러잖아요. 다른 집. 힘들고 그러면 엄마하고 답하잖아요. 나는. 나는 말해도. 말 안 해요. 지 혼자 끙끙 아름다. 어쩐다고. 그런데. 무슨 때문에 그렇게. 나하고 안 가까운가.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조금 떨어져 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는 또 조금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가는 아이들도 있고. 연수를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직장 뭐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가족이 또 떨어져서 기러기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조금 떨어져 사는 기간이 많으면 약간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가까이 지내는 자녀한테는 야야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랜만에 집에 온 딸한테는 아직도 많이 피곤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야야 일어나 이게 안 되고. 지금 약간 인터뷰에서도 보면 전화 통화할 때 좀 대면대면. 대면. 네. 근데 뭐라 되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랑 저랑은 지금 이 구도가 제일 편해요. 아 이거 마주 보는 것보다. 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아 안 해요 잘 안 해요. 어떻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옆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 애한테 뭐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기억이 안 나버려요. 옆에서 하면 더 편해요. 아 얼굴 막상 보면. 그러면은. 빨리. 뭔가 물어보려고 하고. 네. 아니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엄마가 저한테 거리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드는 게. 저는 한 번 엄마랑 단둘이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거는. 꼭 그때마다 누군가가 있어요. 아 진짜. 뭐 친한 후배가 있다거나. 아니면 엄마 친구가 있다거나. 뭐 남동생이 있다거나. 그래서. 어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예예. 이제 목 수술 해가지고 아예 말을 못 해요. 근데 말을 못 하는데 둘이 가면은. 그러면 내가 너무 지루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지루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말이나. 아니 말이나. 아 모색한 게 아니라. 아니. 지루할 것 같더라고요. 친구 이제. 제 친한 친구. 이제 나래도. 잘하는. 잘하고. 이모도 잘하고. 좋아하는 이모 있거든요. 선자 이모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자 하니까. 또 흥행히 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또 목포에서 또. 친구도 하나가 와가지고. 그냥. 4명이 됐어. 네. 4명이. 호텔 방에서 4명이 잤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호텔 방에 있고. 세 분이서 이제. 라이브 카페 가시고. 그리고. 서울에 오시면은. 저는 뭐. 엄마가 서울에 온다는 얘기를. 엄마 말고. 제 후배한테들이. 제 후배한테들이. 엄마 저기. 저기. 며칠 날 온다는데. 서구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일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후배한테 사진이 와요. 그러면은. 엄마랑 데이트 중. 그러면은. 둘이서. 팔짱 키고. 시장 가고. 둘이. 치킨집에서 맥주 먹고 있고. 후배한테 너무 고마운데. 아니 나랑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어. 매번 뭐 하자 그러면은. 뭐. 선자 이모 부를까. 맨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둘이 있으면은. 어딘가 모르게. 남처럼 어색해요. 좋아하면서도. 그러니까 딸을 독대하는 게. 약간 어색하시네. 약간 어색하시네. 독대라는 표현이 맞다. 맞다. 독대하는 게 어색하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끼우네. 후배랑 어머니랑 단둘이 있을 때는. 불편하고 그런 건 없으세요? 후배 동생. 후배 동생. 그 후배는. 또 이렇게. 자기 비밀 얘기도. 다 하나한테 얘기해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니까. 나도 편안하고. 괜찮아요. 서로 대화가 돼요. 맥분도 한잔하고. 네. 밥도 뭐. 네. 특이하다. 그럼 어머님도 술 드시고. 나라 양도 술 좋아하니까.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술을 한잔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카페에 가서 둘이 이렇게. 카페요? 이렇게 둘이. 단둘이 가서. 밥을 먹고. 카페에 가고. 술을 먹고.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게 없으세요? 보통 모녀들이. 디저드 카페도 잘 가고. 여름에는 빙수도 먹으러 가고. 그렇죠. 아니요.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우동도 잘 먹으러 가고. 그런 게 없으세요. 아 그런 게 없으시구나. 저 혹시 지금. 빙수 우동 드시고 싶으세요. 갑자기 메뉴가. 단체 우리 엄마하고 잘하는 거라고. 아 네. 그 우리 가족이 보면은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속으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은. 그렇지로 이렇게 표현을 못 해요. 막상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또 딸내미는 내가 전화하면은. 맨날 바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촬영할 때 내가 전화를 하게 되면은. 엄마 나 있어. 그러고 또 끊어버려요. 진짜 용건희 씨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있잖아. 그. 우리 어디서 보기로 했잖아. 거기서 봐 하면. 엄마가 먼저 뚝 끊어버려요. 아하. 진짜로 뚝. 본인 할 얘기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좀 됐는데. 이제는 아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어 알았어. 이렇게 하면. 엄마도 이제 내가. 끊는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엄마도 알아서 끊어준구나. 그전에는. 진짜 딱 얘기만 하면은. 엄마가 뚝 끊어버렸어요. 아니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전화 오면은. 이제 나중에 전화 하려고. 그런거죠. 그러면 또 내가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또 여기. 딸이 안 받아요. 응. 그런. 그렇게 돼. 모녀들이. 전화가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 이렇게 딸들이. 엄마.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엄마 뭐. 엄마 왜? 뭐 이러는데. 약간. 한숨을 쉬면서. 여보세요. 촬영 다 끝났어요. 어. 끝났어. 그래. 집이요. 아니 여기.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님이 촬영 끝났냐고. 아 이게 피곤해서 그렇구나. 금방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응. 보통 모녀는. 대체로 가깝게 지내는 모녀는요. 그냥. 목적 없이 전화를 해요. 응.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할 일 없이 전화를 해요. 그냥 전화해서. 그냥 엄마.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 그래. 뭐 이러기도 하고. 끊을 때도. 바로 안 끊어요. 딸 뭐.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러면. 알았어. 뭐. 엄마도. 그럼 사랑해. 이거 한참 해요. 보통은. 요게 좀 없어서. 요게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궁금한 게 없을 때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저는. 엄마하고는. 저희는 좀 너무 넘친다 싶게. 약간 단짝 느낌이 있긴 있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집. 또 집이 가까운 탓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침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커피 마셨어? 이제 모닝 커피. 이게 되게 모닝이에요. 9시 전에. 부터 문자가 시작돼가지고. 엄마가 오늘 일 안 하시는 날인데. 그러면. 제가 거의. 자주 보내는 건. 뭐해? 낮에. 뭐해? 지금. 오늘 뭐 입었어? 사진 좀 찍어서 보고. 이런. 서로 봐주고. 문자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저희. 그렇군요. 저희 아내랑 장모님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는 그. 전화 통화는. 아니 촬영이 끝나서.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아니요? 왜. 평소에도. 네.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엄마 서점 왔어. 나 지금 촬영 끝났어. 평소 대화. 알았어 해서. 뭘 아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아니 알고 있어요. 잘 해결됐어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목적이 없이. 엄마 뭐해. 그러면 또 엄마가 뭐. 아이고 우리 딸님이. 하도 연락이 없어서. 뭐. 뭐 어떻게 됐나 했네. 하더니. 알았어 하더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아니 내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뭐.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약간의 이제 엄마의 각종. 잔소리. 그러니까. 또. 엠본부에서 큰 상 받았을 때도. 막. 정말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 축하한다 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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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이제. 이제 그런 큰 상을 받았으니. 더욱 더 겸손하고. 항상 말 조심하고. 그랬으니까. 아이 엄마 그냥 축하한다가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축하는 하는데. 너가 상을 받았으니까. 상에 걸맞게. 항상 조심하고. 저는 이제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이제 또. 제가 뭘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해도 돼? 그러면. 엄마 그냥 믿고 이제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좀 거기서. 조금 트러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얘기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새로운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저 그거 생각나거든요. 나레씨가 그때 이제. 어머니 얘기할 때. 어머니가 이제 반찬. 해서 올려주실 때. 책이 꼭 한 권씩 들어있는데. 미움받을 용기. 이런 거 있는데. 너무 웃긴 거. 똑같은 책이 또 한 번 왔다고. 타이탄의 지혜가 세 권 있어요. 나한테 어떤 지혜를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똑같은 책이 세 권이나 있습니다. 예. 그러냐면은.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방송할 때 실수할까 봐. 그래도 책. 한 줄이라도 읽고 가서. 이렇게 말하면은. 좋겠다. 내 마음이에요. 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몰라도요. 나를 많이 피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하면은. 이쁜 말을 내가 많이 안 해주거든요. 네. 이렇게. 안 좋은 소리고 좋은 소리고. 나한테 얘기해요. 나랑 들으면은. 좋은 얘기는 괜찮은데.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정말 속상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대화를 하고 싶어요. 좋은 점도 얘기하고 싶고. 나쁜 점도. 나쁜 점은 그래도 고쳐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대화가 안 돼요. 응. 월엔 대화를. 우리가 해봤자 한 5분. 응.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래 씨 어머님의. 나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충고와 조언인 것 같아요. 충고와 조언인 것 같아요. 응. 사랑을 다 충고와 조언으로 하고. 응. 그러니까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충고와 조언의 양이 늘어나고. 가짓수가 늘어나고. 근데 딸이 어떨 때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약한 방식을 바꿔. 책을 자서. 근데 그 책들이 다 보면. 겸손해. 겸손해. 그런. 충고와 조언이 들어가 있는. 책들을 이제 보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를. 깊게 깨닫지 못하면. 사실 나래의 입장에서는. 약간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일이 안 되고. 이게 막.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도. TV 안 나오니까. 아시잖아요. 개그맨은. TV 안 나오면 노는 게 아니고. 계속 짜고 있는 거잖아요. 뭘 하고 있지. 뭘. 하고는 있는데. TV 안 나오니까.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아니 여기. 1박 2일. 그때. K본부 1박 2일. 지금도 잘 되지만. 완전 전 국민이 다 볼 때. 그때 목포에 촬영을 왔대요. 저는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엄마가. 그 1박 2일 PD랑 작가님들한테. 그 음식을 싸들고 가려고. 그때는요. 개콘도 안 나올 때였어요. 근데 가서 내가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해서. 아니 엄마.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지 마. 엄마는. 엄마만의 방식으로. 그런 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방식이. 참기름하고 음식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니까. 어느 날은. 제가 너무 개그. 개그 콘서트 못 나오니까. 제가. 저희 엄마가 너무 얌전하시잖아요. 엄마가. 개그를 짜봤어. 개그를 짜봤어. 개그를 짜봤어. 제가 같이 해서. 진짜로. 뭐라고. 아파트 이름을 가지고 하는 개그인데. 거기서 제가. 기억나요 혹시. 뭐. 뭐 하여튼 뭐. 뭐 부르지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런 시구나. 내가 진짜. 그때는. 웃었지만.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엄마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성공을 못하니까. 엄마는 자꾸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어머니가 혹시. 그때 짠 개그. 기억하십니까? 아 나도. 몰라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한 십 몇 년 전 얘기해요. 초창기 때. 부모가 갖고 있는 자식이 된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표현을 어떻게. 언어로 하겠습니까. 맞지. 그런데요. 그렇게. 깊이 사랑하지만. 나와 또 다른 사람이에요. 나의 자식은. 그래서. 잘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건 뭐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두 분이 되게 다르시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나래 씨는요. MMPI에서. 의미 있는 거. 제가 추려왔는데요. 높은 낙관성과. 아. 낙관적인 거죠. 높은. 아. 지나치게 높은 거죠. 지나치게. 네. 지나치게. 지나치게 높은 자신감으로. 아.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도전한다. 야. 맞네. 맞네. 그러니까 오랜 무명 시절을 거쳐서 지금에 올라오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네요. 나래 씨의 이런 면들이 굉장히 많은 뒷받침이 됐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어머니는 또 어떤 면이 있으시냐면 어머니의 MMPI를 봤는데요. 어머니는. 네. 비판적인 사고. 아하. 네. 비난이 아니에요. 비판. 비판적인 사고. 완전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신뢰감. 이게 되게 중요한 분이세요. 그리고 감정 조절이 어머니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센스티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둔하지 않아서요. 예를 들어 나래 씨가 약간 목소리 톤에서 이 나의 충고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음. 그러면 금방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싫어할까 봐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다음부터. 음. 내 딸이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딸이 싫어하니까 안 하긴 하지만 마음과 머릿속에서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감정을 느끼는 거라든가 표현하는 것도 다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현실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는 분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래 씨는 위험이 있으면 지나치게 높은 낙관성으로 해낼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매우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어려움에 대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다르죠 두 분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래 씨는 어머니가 어떨 때 약간 불편하고 어머니는 늘 나래 씨가 걱정돼요. 걱정이 되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네.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몸에 땀이 많아요. 땀도 많을 뿐더러 열도 많고 그래서 더 살갑게 못하는 것도 있어. 근데 이탈리아에서 바티카시티를 갔는데 줄이 엄청 길어요. 근데 그때 또 여름이니까 땀을 엄청 흘렸는데 저희는 또 알잖아요. 카메라 찍으면 엄마는 양산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얼굴을 가리니까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좀 들어와야 돼서 왜냐면 가이드처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엄마 친구분들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뭐 자 여기가 이제 교황이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땀을 닦아. 알겠어요. 자 여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땀이 계속 나면은 그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알았어 엄마 알았다니까더니 그때부터 하더니 그렇게 땀이 나면 한약을 먹어. 엄마 내가 한약 알았어 지혀먹을게. 계속 한약을 먹어야 돼. 한약 먹으면 엄마 살쪄. 안 찌는 한약이 있는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릴까. 그 얘기를 계속 계속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알아서 한약 먹을게. 그래가지고 그 은혜로운 바티카시티에서 엄마도. 기억나시죠? 아니 왜 평상시에 이렇게 땀이 많아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나는 그 이제 일반인 같으면은 괜찮은데. 텔레비에서 보면은 막 땀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약을 해서 보내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손수 해가지고 하면 먹겠다. 그 생각에서 그 이렇게 한약도 땀 안 나게 하는 한약이 있다고 주의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 했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자꾸 말하니까 조금 안 좋았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는 이제 방송에 고스란히 화면에 나오니까. 이게 또 딸이 예쁘게 나왔어요. 예쁘게 나왔어요. 한리아까지 갔는데 거기에 이제 땀이 나니까 또 메이크업도 다 지워지고. 또 뭐 좋은 레스토랑에 갔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또 땀 흘리면 우리 딸이 좀 예쁘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걱정도 하시고. 두 번째는 건강 걱정도 하시는 거죠. 외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나 그런 걱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몸을 세 번이나 이제 수술을 하여가지고. 그것을. 뭐 했지? 그것을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아프다면은 내가 대신 아프면 좋을 건데 이 딸이 이제 말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수술을 결제 수술을 세 번이나 하는데. 아우 차라리 내가 아파가지고 하면은 더 나을 건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되더라고요. 부모 마음을. 그런데 이제 지금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한가 어쩐지 몰라도. 그래서 어머님은 딸에 대한 사랑을 충고나 조언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 맞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게 다 사랑이에요. 내가 널 사랑하고 너를 염려하고. 이 표현에 있어서 어머님 미묘한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식당에서 누가 그런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속상했다라고 하면 딸이 서운한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속상했어라고 하니까. 나라는. 엄마는 그 상황에서 엄마 속상한 게 더 중요해. 사실 언제나 그런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나는 얼마나 힘든데. 딱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엄마. 엄마. 언니가 더 속상해. 나는 더 힘들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또 말을 하다가 말을 안 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아빠가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딸이 힘들고. 딸이. 이제 안 좋은 소리 하면은. 신랑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길 가까운 사람한테 근데 이제 내가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딸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딸한테 미안해요 그런 얘기할 때 나래하고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으시군요 대화를 많이 하시고 싶으시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속상해하라고 해서 얘기할 때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거 나를 엄마라도 나를 이해해줘야지 엄마라도 나를 보듬어줘야지라는 서운함도 있지만 그냥 엄마 주변으로 통신을 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자꾸 누군가 전하고 말을 너 뭐 진짜 당장 어제만 해도 무슨 엄마가 SNS를 봤는데 한혜진 씨가 저한테 야 너보다 장도연이 낫지라고 농담을 한 게 있었는데 딱 그 장면만 캡쳐를 해서 이거 봐 한혜진도 박나래보다 장동이 낫대잖아 박나래는 인성이 얼마나 쓰네 그런 얘기를 보니까 엄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랬어요 제가 엄마 한혜진 언니는 도연이 번호도 몰라 그리고 혜진 언니랑 나랑 얼마나 친한데 나 오늘 지금 혜진 언니 25주년 화보 찍어주고 왔어 언니가 부탁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 그런데 제가 어떻게 엄마를 매일 감시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자꾸 엄마는 안 보려고 하는데도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지 저 힘든 건 감당이 되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계속 쌓이는 거예요 데미지가 힘든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조그만 일해도 엄마한테 전화했고 엄마 나 이리 이리 했어 누구한테 이렇게 당했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누구 나쁘다는 얘기도 않고 누구하고 답든 얘기도 않고 자기가 생활하면서도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송에서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하숙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개구멍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면 힘들면 제가 빚이라도 내서 엄마가 해줄 건데 저렇게 힘들어도 말을 안 했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속상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딸이 그냥 엄마한테 마음으로 의지하고 힘든 건 좀 털어놓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됐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를 의지 안 하나 라는 생각이 좀 섭섭해지고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게 굉장히 안쓰럽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군요 그런데 우리 나래 씨가 언제 그렇게 좀 성이 올라온 건가요? 저로 보고 고등학교 때부터요 진짜 빨리 온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 나서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학교에도 없던 연극반을 제가 만들어서 연극도 하고 중학교 때도 연극반을 하고 그래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당시에 영파워 가슴을 열어라고 그 학교들을 막 나와서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안양리구가 나왔는데 목포 회사니까 그런 걸 아예 모르는 거예요 연기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어? 그게 고등학교 그랬는데 저기 연예인이 될 수 있대서 사실 안양리구도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이거 붙으면 어떻게 하든요 엄마 또 훈쾌해? 아니 뭐 붙으면 가는 거지 이런 식인 거예요 생각보다 또 되게 쿨해요 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붙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그 안양리구를 간다고 해서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상담을 했어요 아니 나래가 이렇게 안양리구로 간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얼굴도 그리고 중간이고 얼굴도 얼굴도 그러고 엄마는 정확하세요 키도 크는 것도 아니고 몸매도 그렇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안양리구로 가려면 얼굴도 예뻐해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나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선생님 만나서 아니 이렇게 안양리구로 간다는데 이렇게 한다고 내가 그냥 선생님이 좀 말려주세요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것을 바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떨어져요 떨어져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 말렸구나 안 말렸어요 막상 안양예고에 합격을 해서 그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 나래 씨 서울 가는 거를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는지도 궁금해요 처음에는 제가 좀 반대했어요 얘기냐면은 네가 고등학교 엄마랑 같이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서울으로 가면 안 되겠니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 학교를 가고 싶다 하니까 딸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어렸을 때도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적이 없어서 자기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하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 알아봐서 하숙집도 아 나래가 다 알아봤어요? 네 다 알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또 거기서 뭐 시그러스 왔다고 해서 뭐 누구 그렇게 기죽이는 기죽인다고 해서 기죽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진짜 하숙집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주셔서 잘 지냈는데 계속 그런 생각은 있었죠 왜냐면은 학비도 너무 비쌌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돈도 너무 많았고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또 부자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엄마는 항상 뭐 그렇게 뭐라고도 안 하셨어요 너가 뭐 비싼 데를 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학교 고생한다는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고1 2학기 시작할 즈음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가 너무 되돌아가셨구나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 엄마 혼자 있는데 집도 부여하지가 않은데 내가 거기서 내 욕심으로 이렇게 학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게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용기를 내서 장례식이 끝나고 학교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가 괜찮으니까 그만두지 말라고 엄마가 어떻게든 너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하라고 해서 진짜 몰랐어요 철이 없었거든요 사실 엄마 고생한 것보다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게 너무 커서 학교를 계속 다녔는데 학교를 계속 다녔는데 그때는 그냥 되게 철부지라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애들 엄마처럼 내가 공연하는데 보러 오지도 않고 왜 그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신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 때문에 꿈을 이루고자 하는 나레 씨의 마음 또 어떤 딸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엄마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지원 이런 걸 한 두 모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머니의 어떤 딸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옆에 가까이 두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못해준 이 엄마의 아쉬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굉장히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좀 편하게 잘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인가가 그게 좀 잘 아직 몸에 안 배어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나레 씨도 그런 것 같고 어머니도 그런 것 같고 서로 그런 마음은 그런 아는데 그렇지 않은데 태원님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통화 장면 같은 걸 한번 예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어 엄마야 그런데 어 어 이러면 엄마는 무슨 일이 있나 너 힘들어? 얘가 힘든가?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너 힘드니?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데는 익숙치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레 씨가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왜 엄마 뭐 왜? 뭐 걱정돼요? 그러면 아니 네가 한숨을 쉬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좀 힘들었는데 엄마가 전화하니까 갑자기 그냥 엄마 좋아서 그냥 한숨이 나오면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에 나레 씨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별일 없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감정들이 쏙 빠지고 상황에 대한 질문과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로 다 끝나 두 분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이 좀 안 좋으면 그냥 뭐 여보세요? 하면 그걸 저는 이제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알아차렸다는 생각을 안 하고 목 관리를 잘해야지 방송을 잘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엄마 나 별일 없어 괜찮아 그러다니 너가 방송을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게 잔소리로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엄마는 너무 예민하게 저를 보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되게 이런 얘기에서 뭐 했지만 조금 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화도 잘 안 내시고 저는 자라면서 엄마한테 크게 혼나 본 적도 없고 뭐 크게 칭찬도 없으니까 그냥 엄마는 무덤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까 표현 드렸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직접 저를 표현을 못 하고 이제라도 내가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는 글을 잘 쓴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못 해줬던 거를 좀 해주고 싶어라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나래씨가 그걸 좀 알면 그런 어머니를 훨씬 좀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좀 이렇게 대면 대면 해요 아빠랑 근데 이렇게 가끔 저는 이제 아버님이 올라올 때 이제는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둘이서 이렇게 풀잔 한 잔씩 하는 거 어머니 살아 생전에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시고 나서 아빠랑 둘이 한 자식께 술 한 잔 먹으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빠의 속마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았었다 그런 이제 뭐 그런 얘기하면서 좀 살갑지 않은 아들이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전화로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그마해진 체구를 보면 좀 자식으로서 재수러운 마음도 들고 한 번 어머님하고도 해요 낙지호롱에 이렇게 한 번 낙지호롱에 대접도 한 번 어머니 한번 해드리고 웬만하면 엄마가 뭐 하자고 했을 때 그냥 약간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아이 뭐 엄마 선자 이모랑 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그러는데 엄마가 저랑 성당 가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어머니께 말씀을 좀 드리면 딸인 나래를 조금 이해하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밑에 보면 이제 일찍 독립하고 언제나 밖에 나가면 조심을 해야 되지 뭐 속이 상하면 나 속상했어 이렇게 말할 대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감정을 좀 수용을 받아봤던 경험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래 씨는 좋은 감정을 잘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약간 어떨 때 마음이 아프다든가 속상하다든가 본인이 불편하다든가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를 보니까 너무 고생했어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한 여자의 인생으로 봤을 때 너무 안 됐어 그런데 나로 인해서 엄마가 걱정도 하고 이런저런 속상한 이야기도 하면 본인의 그 저 밑면에 있는 엄마가 되게 안 됐고 가엾고 내가 잘해드리고 싶고 또 미안한 면도 있고 하는 그 마음이 딱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드려질 때 이거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할 때 나는 굉장히 엄마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내가 엄마한테 미안하거든 엄마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울 때 나는 내 꿈 이루겠다고 엄마 뒷바라지 해달라고 했잖아 나 그런 거 되게 미안해 이렇게 표현을 못 해요 이 사람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됐어요 엄마 잘하고 있어요 그만 이마 끝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 자꾸 들으면 본인의 그 아픔이 딱 건드려지거든 쓰라렸거든 그래서 나래 씨도 그런 마음을 자꾸 표현하는 거를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알겠습니다 네 뭐 어머님 뭐 어떻게 지금 오 박사님 얘기 말씀에 좀 많이 공감이 되세요? 네네 저도 이렇게 딸하고 하면은 막 딸 따라 얼마나 고생하니 그러게 막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야죠 마음속에는 그렇게 간죽을 하고 있으면서 막상 전화하면은 다른 얘기가 나와요 아우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 박사님께서 오늘부터 하시라는 거지 않습니까 두 분께 한번 한번 해보시죠 말 나온 김에 그 몸이 건강한 것 같으면서도 몸이 그렇게 건강 안 한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염려스럽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잔소리 한 건데 네가 불편했다면은 다음에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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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해보고 아니야 아니야 엄마 진짜 그 전까지는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너무 엄마한테 큰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걸 제대로 표현 못해 중에서 너무 미안하고 아니 근데 뭐 오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나도 엄마도 워낙 떨어져 지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내가 노력은 하겠지만 진짜 뭐 살갑게 못 할 수도 있고 어설플 수도 있는데 더 잘할게 두 분 포옹한 말을 하시죠 포옹하네 굉장히 희석해 우리 엄마 포옹할 때 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고마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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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